안녕하세요 한나티비 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골든 리트리버라는 강아지를 두달된 것을 입양했거든요 너무 계획보다 빨리 입양한 바람에 준비가 안되서 급한대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들 간식 뭐 먹으면 돼요? 2개월이면 종류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냥 놀 만한거 그냥 장난감이 날려나? 간식 말고 장난감 요런 애들 2개월부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장난감은요? 장난감은 저쪽이거든요 아직 이빨이 안난거 같은데 저쪽이 강아지 장난감이 이제 한번 볼게요 뭘 사주지? 금방 크니까 커서도 조금 갖고 놀 수 있는거 사줄까?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딱딱한거? 커서도 다꾸멸 만한걸로 해서 커서도 다꾸멸 만한걸로 해서 이거 아 소리가 나는구나 이거 닭 모양 이거 하나 사야 겠다 이거 너무 시끄러 이거 하나 사야 겠다 이거 아 두 마리 아 한마리구나 그리고 채식을 할거니까 요런걸 좀 살까? 아 이거 하나 사야 겠다 단거 우선 두개만 사 볼게요 이거 두개 사야되겠다 조금 더 크면 다른거 사드려도 우선 요거 두개 사야지 사료도 사야되니까 요거 요거 사료 사면 되겠다 아 여기 돼지기도 있네 야 야 너 이름이 뭐니?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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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계산해주세요 네 아 아 아 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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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 우선 야 요거는 먹어보라고 간식 줬어 샘플로 준거고 이거 줄 줄 두개 샀어 줄 자 장난감 샀는데 한번 장난감 줘 봐봐 얘네들한테 장난감 줘보라데 얘들아 안녕 아이고 이뻐라 물 먹었어? 물 먹었어요? 간식 줄까? 이거 귀 야 먹어 가져가 아직 가져갈 줄 모르네 가져가 봐 아직 뭐 먹는 건지 모르나 보다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? 모르겠나 보다 아이고 이거 봐 좀 뜯어 먹었네 좀 뜯어 먹었어 우선 식문지를 좀 깔아 놔야겠다 아이고 까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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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 발발발 떠는데 왜 그러지? 아픈가? 응? 사람 가까이가 불불떨어요 불불불떨어내 마 갖고 놀아 갖고 놀지도 모르네 아직 아이고 쟀다 응까지 놨네 얘 진짜 자기 끝에 아아악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쟤 왜 갖고 놀아 아직 갖고 놀 줄 모르네 둘 다 성별이 여자입니다. 자매끼리 잘 사이좋게 잘 예쁘게 커라. 알았지? 응? 내일 보자. 내일은 이제 펜션으로 가. 넓은 데로. 거기 가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예쁘게 자라. 알았지? 안녕. 내일 청천에 있는 시골 그 펜션 달맞이 펜션으로 가거든요. 가서 또 재미있는 영상 찍어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